그러면 몇 년 만에 태양 솔로로 나오는 거예요? 거의 6년 되지 않았어요? 그쵸. 제가 입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솔로 앨범을 냈던 때가 이제 거의 6년 가까이 되고요. 저는 좀 많이 좀 내주시면 안 돼요? 팬으로서 진짜? 아 저도 너무 그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팀 활동도 이제 같이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솔로 앨범을 내가 원하는 어떤 때에 원하는 시기에 이렇게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오래 걸리긴 했는데 2023년부터는 이제 음악 활동도 하고 또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. 너무 기대돼.